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인풋박스의 L-Trim, Trim, 그리고 R-Trim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포커스가 인풋박스를 벗어날 때, 왼쪽 공백이나 오른쪽 공백호는 공백 모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L-Trim은 왼쪽의 공백을, Trim은 양쪽의 공백을, R-Trim은 오른쪽의 공백을 제거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총 3개의 인풋박스가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 인풋박스는 L-Trim이 True이고, 두 번째 인풋박스는 Trim이 True, 그리고 세 번째 인풋박스는 R-Trim이 True입니다. 앞뒤로 공백이 있는 숫자 2, 2, 3, 4를 각 인풋박스에 입력해 보겠습니다. L-Trim을 설정한 경우, 왼쪽 공백이 삭제됩니다. Trim을 설정한 경우에는, 양쪽 공백이 모두 삭제됩니다. 마지막으로, R-Trim을 설정한 경우에는, 포커스가 인풋박스를 빠져나가면 오른쪽 공백이 제거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R-Trim을 설정한 경우에는, 러시어 퀵의 1점에서, 9! 러시어 퀵의 2점에서, 3! 러시어초더 뚫고, 러시어져데를 러시어 퀵의 1점에서, 산타고, 러시어 퀵의 2점에서, 감사합니다.